카메라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원래 눈에 보이는 그런 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가 만들어진 건데요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사람 눈에 안 보이듯이 카메라 눈에도 원래 안 보입니다 저희가 만든 카메라는 이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 영역을 모두 다 촬영 가능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약 별빛 정도만 빛이 있을 때에 카메라가 저와 같이 선명하게 감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용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안을 위한 아파트라든지 지자체의 cctv 이런 데에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군사 용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운 데서 적을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초조도를 저희만큼 실현한 업체는 전 세계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이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저희 제품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